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김남길씨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씨가 열혈사제에서 열혈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상 성격에서부터 배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직업에 어울릴지 그 밖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경기묘월 을류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이 을목이에요. 목기운이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목기운이 일간일 때는 재성운이 토기운이 되거든요. 남자한테는 재성운이 여자, 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김남길씨에게는 이 토기운이 여자와 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은 식신상간운이라고 해서 건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길씨는 이 화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기운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길씨가 경신경기묘월 을류일에서 이 관이라고 적혀있는 금기운이 세 개로 많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정의감도 강하고요. 그리고 불의를 봤을 때 분노할 줄 아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생활에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 공사나 공무원 혹은 경찰 쪽 이런 쪽에 종사하면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씨가 만약에 배우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하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게 도화살도 강하니까 배우도 연예인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길씨와 제시카씨의 예전에 소녀시대에 있었던 제시카씨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예진씨나 장나라씨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남길씨하고 궁합을 볼만한 분이 누가 했을까 하다가 이제 예전에 이름이 나왔던 제시카씨와의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씨는 기사념 무진얼 무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란색 토기온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경겁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을 나타내거든요. 이분은 고집이 아주 센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배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정도면 비교적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을류일주하고 무신일주인데 서로 충하거나 사명살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김남길씨가 토기온 하나밖에 없는데 제시카씨가 4개나 되고 제시카씨는 금기온 하나밖에 없는데 금기온 3개나 되고 또 없는 목기온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대1궁합이 제시카씨와는 비교적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남길씨가 올해 45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45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성을 보면 일단 유금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배우자궁이거든요.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깨진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배우자궁이 묘유충이 딱 되는 사람들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씨가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나이로 45세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고등학생이나 빠르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 됐을 나이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아 액땜이 됐다. 이렇게 제가 글을 적었는데 액땜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나이를 지나서 노춘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자운이 안 좋고 이런 거는 다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기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 30대쯤에 결혼했으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38세서부터 47세까지 개미대운이거든요. 여기에 미토가 여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입니다. 이것이 47세까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세서부터 57세까지는 갑신 대운이거든요. 그럼 이 사주에 목기운과 금기운이 분리합니다. 48세서부터 67세까지 20년간 목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와요. 그래서 김남길 씨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 훈련, 2026년까지 이때까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8세로 넘어가면 대운의 흐름이 일단 이전보다 불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이도 그렇고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길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본다면 지금 이분이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거든요. 순수한 면도 있으면서 좀 엄격한 면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화기운하고 수기운이라는 게요. 이 화기운은 젊은 사람으로서의 발랄함, 씩씩함 이런 걸 나타내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이 좀 명확한, 똑똑한 그런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표정도 밝고 명랑하면서 좀 이지적인 여자 이런 여자를 찾아서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를 추천한다면 병자일주 병자일주 여성을 추천합니다. 병자일주는 일지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을 깔고 있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지에 도화살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김남길 씨와 잘 어울리는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유의할 점은 건강이에요. 제가 앞에서 화기운이 건강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김남길 씨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에너지인데 지장간에도 없어요. 화기운이 계단이 약하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식신상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건강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심장을 상징하거든요. 심장이 피를 이렇게 내보내는 펌프작용을 하는 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관련된 거 심장, 고혈압, 혈관계질환 이런 쪽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의 흐름은 48세서부터 67세까지 20년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리하다는 게 김남길 씨 인기가 갑자기 딱 떨어진다.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건강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여자가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남길 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confian 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